조옥성 박사님의 유튜브 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저는 한국창지경량개발원장 최병철입니다.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강하며 서로 돕고 믿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게 된 우리 조옥성 박사님의 용기와 도전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. 사람은 만나지 않고 살 수 없죠. 사람은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언택트 시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우리 조옥성 박사님의 방송 시작 소식은 어쩌면 가뭄의 담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. 모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옥성 박사님의 해박한 지혜와 지식, 유머, 재치와 언어순발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공감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här